04704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 은, 는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토목사업과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주택건축사업, 석유화학시설 및 발전소를 건설하는 플랜트사업을 연휴 동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주요사업으로는 호텔사업, 강교 및 철골사업, 해외개발사업 등이 있음 동사는 제18회 대한민국 토목건축기술대상에서 싱가포르 톰스니스트 코스트라인 스티븐스 정거장 및 터널이 토목시설물도로, 교통시설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경쟁력과 시공능력을 대외적으로 홍보함. 기업개요대시대우의 건설 부문이 인적분할로 2000년 12월에 신설되었으며, 건축사업 및 플랜트사업, 발전사업을 연휴하는 국내 메이저 건설업체임 대시부문별 매출은 도목, 주택, 건축, 플랜트, 해외인프라, 발전, 기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 및 건축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대시위 종속기업으로 주, 대우에스티, 대우송도호텔, 주, 한국인프라관리, 주, 주, 프루엘, 동서울지하도로, 주, 해외법인 등을 보유 재무 대시위 토목 부문의 기성실적 확대 및 주택건축 부문의 매출인식 확대, 플랜트 부문의 양호한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위 매출 신장 및 대손충당금 환입 등의 다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의 수지 개선에도 법인세 비용 증가로 순이익률 하락 대시위 국내 건설 투자 부진이 예상되나 기수주한 주택건축 부문의 안정적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매출인식 확대가 예상되며, 중동을 중심으로 한 해외 수주 등으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8월 18일 기준 장마감, 대우건설의 시가총액은 1조 8620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대우건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47위입니다. 대우건설의 상장 주식수는 4억 1562만 2638주입니다. 대우건설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우건설의 퍼은 4.35배이고 추정 퍼은 4.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4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4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21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04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029원이고 추정 EPS는 1,253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8배 9,39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000점에 3.93이며 목표주가는 5,829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번지 583억원, 7,383억원, 7,60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826억원, 4,849억원, 5,080억원입니다. 대우건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99번지 10%이고 유보율은 98.33%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4.50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5-0.6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7.32이며 전일 대비해서 8.72-0.9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의 2023년 8월 1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4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545원보다 6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4,59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은 4,0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은 4,54원입니다. 감사합니다.